이거봐 어떡할거야 이거 한대 야 어떡해 어떻게 얘기해 방금 방금 피당한거 못봤어? 너 너 너 혹시 강해지고 싶나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나만 따라오라고 파이사나 두 번 하면 될 것 같은데 어 드레이븐 할래 윗 윗 으아 드븐 피받으면 개사기 아니냐구요? 셧템으로 보통 이제 피바라기를 가는데 좀 잘 풀리면 그냥 인피 올리고 인피 올려도 돼요 오고 아 500개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드븐은 요즘 상대 다 만만하게나서 할 줄 아는 사람만 꿀첨이라고? 드븐은 뭐 근데 조금만 연습하면 다 할 수 있잖아 도끼를 다 안받아도 돼 내가 던질거만 받으면 돼 내가 던질거만 받으면 되는데 아 도끼를 미리 뿌렸어야 미리 잡았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거 되는데 가면 하나 더 충전되는데 되게 되나? 아이 된다 나이네 으흠흠흠 아 아파 한 대 맞았는데 으흠 아프다 아파 어 아파 한 대 맞았는데 흐흠 아프다 아파 불키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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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 한번 맞아볼래요 어 어 어 아 아 아 이러면 안되는데 내 도끼 아 지금 마나가 많으니까 괜찮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몰랐네 아 나 자꾸 멍 때리네 오랜만에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레오나 칼을 쳐낼 수 있기 때문에 마나가 받쳐주는 한 좀 무한 견제 아 지금 소만넨 마나 안 부족하니까 범발 라인 가죠 범발 라인 그냥 패셔 모으다가 한번 터뜨리면은 끝이야 그냥 레오나가 되게 잘 버티네 몸이 잘해준다 되게 아 니가 막을건데 내가 괜히 날렸네 마나가 남아돌아가지고 너무 좋아 음 좋아 어 뭐야 제가 들어오려고 푸시 먹는 것 같은데 디에이븐이 환호 중첩을 쌓았습니다 여러분들 바텀에 모여주세요 바텀에 어서 모여주세요 여러분들 모여주세요 드레이븐 환호가 쌓였습니다 모여주세요 바이브를 해서라도 킬을 먹어야 됩니다 되겠어? 잠깐만 내가 킬을 먹지 않으면 내가 킬을 먹지 않으면 에이 되겠어 이거? 안될 것 같은데? 어 좋아좋아 응 나 모르고 킬인 줄 알고 정화 썼네 하아 그럴 수도 있지 2주 만에 하는데 2주 만에 하는데 그냥 궁 날렸는데 피가 다 날라가네 그냥 어? 어떻게 할거야 이거 3200원 응? 첫 끼안에 첫 끼안에 3200원 어떻게 할거야 이거 어? 야 이거 진짜 어떡할라 그러네 나 뭐 사냐? 뭐 사냐? 아이씨 뭐야 인피 살까? 피바라기 살까? 피바라기가 좋아 보이는데? 아 고민 존나 고민 존나되네 진짜 마벨 남부장님 이거다 진짜 아 아 마벨 남부장님 100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템 너무 깔끔하게 나왔는데 야 패시브로 400원 어떡할거야 이거 응? 아이폰도 돼요? 어우 씨 그걸 또 해결방안을 찾으셔가지고 그걸 끝까지 한번 어? 하시네 응? 이제 진짜 그냥 얘네는 특별히 날아가는거야 그냥 근데 요즘 드레이븐이 나쁘지 않은거 같더라구요 그 뭐야 MSI에서도 나오고 아 나 도끼 못받아서 토탐 받아서 야 나이스 그렙이었다 야 나이스 그렙이었다 그분으로 양악하면은 항상을 초월하는 양악장면이 나올걸? 일단 지금도 애초에 이즈렬이 얼건이 뜨지 않는 이상 상대가 안되는 그냥 이걸 레오나도 그냥 뚫려 방금 한 대 맞고 정신 나갔잖아 랩트와 잠시 왼색 난감 들어도 안 저 Sara 어? 그게 아닌데 나 레오나인데 잠깐만 나 살 수 있지? 나 살 수 있어? 그치 살 수 있어 난 살았어 너는? 죽었네? 나 살았다? 어 잠깐만 나 죽을 것 같기도 해 아 이거 피했어야 되는데 어우 400개 와 뭐야 마블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500개 감사합니다 아 나 그냥 그거 갈걸 아 이거 방금 수은 있었으면 어떻게 했는데 아 킬당 주는건 아니죠 그냥 500개 충전해 오신거죠 킬당 100개 주시는거에요 혹시 내가 4킬이라도 400개 주는거야? 그럼 이번판에 1000개 넘게 충전하셔야 될거같은데 나 이번판에 다 털.. 다 털을 생각인데 지금 400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챙겨주시네 또 아 28개 에잇 버려 어 야 잠깐만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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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케이 한방에 날 죽이지 못하면 너네는 날 죽이지 못한다 피치하는거 보이지? 어? 새끼들이 날 죽이려면 한방에 죽여! 얍! 잡을 수 있어? 뭐야 쟤는? 안 심한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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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바텀 왜 이렇게 와! 그만 보내! 아! 존나 오네 진짜? 아! 진짜 왜 많이 와! 딘피 가야겠다 아니 리신 왔잖아 레오나하고 이즈 왔지? 이즈하고 리신 죽였지? 어? 조이 왔지? 조이 갔지? 이즈하고 리신 또 오고 또 없이 와 당연히 자기 라인이니까 온다고? 그렇긴 해 그렇게 말하면은 뭐 그렇지 그 이즈리얼이 자기 라인이니까 오는게 그거 맞긴 한데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네 아! 아! 아 내가 클린즈 지금 잘 못쓰고 있긴 해 지금 아까부터 근데 클린즈는 대충 눌러도 좋은게 그 이후에 걸리는 CC까지 그냥 빨리 풀어주니까 그렇게 막 잘 쓰지 않아도 라쿠 어디갔어 나 무서워 혼자 두지마 왜 미어론 두 개정 플레이라고 여기가? 여기 다.. 이거 이 개정 다이아.. 라쿠야 그 개정 몇이야? 마스터.. 저거는 마스터 요거는 다이아 1이요 요거는 마스터였는데 다이아가 된거고 여기가 왜 플레야 아 내가 자꾸 라쿠랑 이렇게 둘이 약간 나 라쿠랑 플레이에서 게임한지 한 번도 없는데 그치 라쿠야 한 번도 없.. 라쿠랑은 무조건 다이아 1이상에서만 합니다 듀오 할때 아 본인 계정이 플레이라고? 아아 아아 본인 계정이 플레이라고요 아 갑자기 본인 계정 아 본인 계정이 플레.. 아 그래.. 아 그래요? 아 플레.. 예 대단합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예 나 집 갈라 그랬는데 뭐 가던지 라이즈로 나발이가 없어 드레븐 앞에서는 그냥 쉬이 사라지는 거야 와 야 진짜 아깝다 이거는 야 대박이었는데 이거 어? 와 대박이었는데 방금 이즈로 깜짝 놀라 플레이스잖아 바로 그냥 흠흠 돈이 너무 많은데 집에 갈때마다 내 인생도 이랬으면 좋겠다 흠 내 인생도 이랬으면 좋겠다 흠 흠 흠 흠 흠 플린저를 들까? 만들어도 되겠지? 그냥 공템 존나가 될 것 같은데? 그냥 무드 올릴게 그냥 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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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됐구나 이거에다가 요거 진짜 말파도 어지가해도 못한다 진짜로 한 대만 한 대만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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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궁극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드레븐이 진짜 공속이 필요가 없어 어차피 몇 대 치면 다 뒤져가지고 더 못 밀 것 같은데 이거? 내가 먹으면 안될까? 안되겠지? 그치? 그치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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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이빨 돼지새끼 어어? 이것은? 어! 미안 내가 맞아줄게 어 뭐야 미안 아 아깝다 아깝다 몇 방에 피가 다쳐나 보세요 지금 반피인데 한방 두방 세방 오케이 풀필 때려봐도 좀 소용이 없어 한 다섯 방이면 풀필 될 것 같아요 딸피였을 때 조금더 아깝다 아깝다 폭풍 난 클렌즈 있어가지고 나 CC도 못 넣어 그냥 쟤네 쟤네 CC도 못 넣어 그냥 그냥 나 피웁을 못 달아갈걸? 다섯 명에서 때려도? 이거 봐! 어떡할 거야 이거 한 대 야! 어떡해! 어떻게 얘기해? 방금 피당한 거 못 봤어? 이거 그냥 어 잠깐만 어? 어? 3코어... 20분도 안 됐는데 요즘 연운 카이사가 유행이라고는 하는데 내 다음... 개새끼야! 개새끼야 연운 카이사 유행이라고 하는데 라코가 말하기를 썩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데 그냥 그냥 뭐 이기면 좋은데 지면은 좀 별로다라고 말을 하니까 나 레드 먹고 왔길 레드 한번 다음판에 조합 여유되면은 카이사... 아이 개새끼야! 여유가 되면 해볼게 한번 다음판에... 다음판에... 기새끼야... 기새끼야... 내가 끊어줄게... 이속... 안 돼? 타노스가 보라색인게... 바론 색을 따라 만들었나? 야 클린즈 없다 디디가 좋아 으음... 띠... 카우스가 바론보다 먼저야? 바론이 따라 했네... 색깔을... 어? 오케이 이젠 드레븐 한 번 했으니까 그럼 카이사도 한 번 각을 볼게요 보기는